다시 하루에 짐 싸는 거 죽는 줄 알았네 아무튼 지금 짐 붙이러 왔습니다 몇 킬로 나오려나? 혹시나 해서 5킬로 추가하긴 했거든요 20킬로까지 가능하도록 했는데 모르겠다 설마 맨날 이거 시키는 거 같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비 온다. 큰일 났네. 첫날부터 와이리슨 탄치가 않네. 와 제주도다. 근데 비가 온다. 제가 이번 여행은 뚜껑이 베이스로 할 거라서 그래서 버스 찾아야 되는데 무슨 버스를 타야 될지 모르겠네. 일단 한번 찾아봐야겠다. 뭐지 해야 되는 거야. 이러다가 여기서 날 새겼네. 미치겠네. 큰일 났다. 렌트카 할 걸 그랬나. 일단 오일장 입구에서 갈아타라고 하던데. 처음 버스 타보고 느낀 적은. 공항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힘들다. 공항에서 벗어나니까 훨씬 버스도 많고 배차 간격도 나쁘지 않네. 아 진짜 괜히 쫄았네. 공항 그것만 잘 넘기면 돼. 공항. 구항이 전혀 없던 거. 공항에서 벗어내는 게 참고. 공항에서 벗어내는 게 참고. 아 뭔데. 여기서 내 뭐갔어. 어쩐지. 어 어쩐지 낙있더라 여기가. 아 근데 여기 와본 적 있다 세상에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이쁘다 아 이거였구나 이쁘네 여기가 제가 머물 숙소입니다 여러분 그 날씨가 넘나 구린 거 아닌 겨 일단 들어가야겠다 일로와 아 이구독이 왔네 일로 와 진짜 여기 머리 됐나 많이 박았었는데 암튼 나가면 이런 스티 이렇게 화장실 있고 확실히 천장이 낫다고 해가지고 까꿍 길고양이 진짜 많네 길고양이 진짜 많네 대박 오랜만이다 날씨가 좀 맑았으면 좋았을걸 그래도 맛있긴 하네 이때까지 난 와... 저러기이 줄 알지. 어? 지금 계속 저러고 있었더라구요. 와 잘 찍어주셨는데? 역시 고맙기 싫어 서쪽 에이드 하나 주세요 동쪽 에이드 아 그래요? 아니면 동쪽 에이드? 저 창이 식상이 아직 안 돼가지고 아 괜찮아요 오우와 바닥 비우고 많아져 오우 하하 신기하네 해산물 고추냉이 도전 우유 고추냉이 야무지 밥 밥 밥 밥 밥 밥 밥도 드려야지 밥도 드려야지 밥도 너랑 먹어야죠 밥 뭐라고? 예비당 대장님 입술 파 이런 시트 남겨두에 나온 게 뭐라 잘 좋아해? 물 좀 먹으라고 다 받았으나 시험에 다 받았니 이제 코트에 검색해봐라 아! 아~~ 시험도 가네 시험도 서우리가 다 받았다 딱 놀라 하거든 아이고 전이 맨날 먹었다는 테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둘이 맞고 다니고 내 사랑 양상추 닭가슴살 없나? 아 닭가슴살 장보고 돌아가는 나의 모습 장보고 돌아가는 나의 모습 아 h 수건 수건 3일차 아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참 비주얼 쓰레기네 어떡하지 아 씨 갖다 버릴 수 없고 모르겠다 이거 진짜 마음 편하게 비 맞고 가는 게 낫다 진짜로 이런 날씨는 머리카락 미쳤네 아침에 봤던 곳 여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케이크 맛있겠다 오늘은 진짜 편집하겠다는 의지 중간에 털리바가 좀 시켜야 돼 기술이 장난 아닌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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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